안녕하세요. 동광신계의 이노은호입니다. 드디어 국제시장이 11월 17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국제시장에 참여하게 돼서 황정민 선배님과 오달수 선배님과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맡은 역할은요. 70년대 아이콘인 가요계 선배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말 국제시장 힘든 시절을 부세게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무엇보다도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연말 겨울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으로 지금 국제시장에 가려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국장으로 가고 딱 보면 돼요. 저도 가려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동광신계의 이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